안녕하세요. 인류문명의 위대한 여정 부따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많은 부처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유식사상 관련해서 육아행파 관련해서 거기에 시조는 미륵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륵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아미타 부처님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유명한 부처님 중에 한 분이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님, 미륵 부처님 뭐 이런 분들은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거기에 한 분을 더 넣으면 약사여래. 약사여래 이 정도까지. 그래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이 바닥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육아행파 같은 경우는 미륵 부처님을 시조로 하고 그리고 유식학파 같은 경우 유식은 미륵.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화엄이나 대승불교 나중에 동아시아에서 화엄종이나 안 그러면 선불교에서는 선종에서는 본존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정토, 연불하는 서방 극락. 극락과 관련된 이런 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나오고. 그래서 야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도 교조가 이렇게 다양한 집단도 좀 다른 거예요. 보통은 종교가 하나의 종교에는 하나의 교조. 그 다음에 한 분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승불교하고 연관이 돼요.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 년 아니면 천년 이러면 한 분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든 유기체는 다 행복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행복의 완성자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정의를 내리면 일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해서 깨달음이 뭘까? 이렇게 막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행복하는 사람. 그래서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가정하면 과거에도 그런 사람은 있지 않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다른 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 칠불. 가장 대표적인 과거 칠불. 그래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아 이거 미리 써놓을 걸 그랬네.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석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과거 칠불. 이 과거 칠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래된 저런 계보예요. 이유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혼자서 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도 이런 선배들이 있었어. 그런 선배들을 선배들을 계승한 게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분들이 어느 지역 쪽에 있냐면 지금 네팔 쪽 아니면 북인도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 쪽 근처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적들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있었어 라고 하는 걸 하나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이분들이 서로 서로 만나고 알고 그랬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저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당위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거는 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처음으로 발견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건 내가 했어.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권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정통적인 거 이거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다시 재발견했어. 그래서 법화형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초기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발견자. 발명자가 아니고 발견자.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어떤 유적 같은 걸 발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과거 칠불이라는 걸 놓습니다. 그리고 칠불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칠진법이 있어서 일곱. 총 일곱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면 사진법이 있는 거예요. 사진법이. 그러면 과거에 있었으면 미래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도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미륵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언제 이게 강조가 되냐면 대승불교 시절이 되면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서 누구나가 중요한 거지. 누구나.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있고 그럼 당연히 미래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륵 부처님을 신앙하는 집단은 도대체 뭘까? 유식 같은 경우가 미륵 부처님 신앙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얘기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계열하고는 가르침이 약간 다른 거예요. 색깔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처님마다 약간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수라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톱을 찍은 가수야. 톱을 찍은 가수라도 각 시대마다 가수들의 이렇게 노래하는 거나 안 그러면 무슨 무대 매너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의 가수라고 하는 게 있고 저희 세대의 가수라는 게 있고 지금 세대의 가수라는 게 있어요. 아니 제 세대가 여러분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단정하지 말. 단정하지 말. 그래서 각각의 틀린 건 있지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 톱을 찍었다는 거는 동일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부처님이 있다면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깨달음이 완전해라고 하는 건 대등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펼쳐내는 수단이 다를 수는 있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예전 가수들은 서가지고 끝까지 노래 부르는 거 마이크 잡고 끝까지 노래 부르는 거 요즘 가수들은 야 진짜 저거 립싱크 안 하고 하면 저거 숨 넘어가서 하겠나 싶을 정도의 뭐 칼군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듣는 시절에서 보는 시절로 바뀐 거잖아요. 무대에서 뭔가를 장악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다가 바뀌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톱과 숭과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 쪽에 어떤 사상체계 안 그러면 주장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석가무니 부처님이 주장하는 거하고 아미타부처님이 주장하는 거하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깨달음에서는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단화됐을 때는 조금씩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쪽에 지향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쪽 지향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행복하려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려고 해요. 하지만 한 방에 깨달음은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가볼까? 이러면 극락 같은 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극락이 좋아. 극락이 얼마나 좋으면 극락이겠어요. 극락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좀 달라요. 거기는 남자만 있는 세계예요. 남자만 있는 세계고 공부하는 세계고.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 극락 가면 제가 늘상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 극락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극락이 좀 멀어서 극락이 좀 멀어서 극락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락을 나는 가지 않겠다. 저기 내가 저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저건 너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노선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저쪽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미륵보살한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솔천, 도솔천으로다가. 그래서 도솔정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토가 부처님이 사시는 그러한 어떤 수행공간 깨끗한데, 이상적인데, 이상향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예요. 취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솔천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서유기의 현장스님. 나는 도솔천 쪽이야. 나는 저쪽 번호표는 안 뽑아. 극락 필요 없어.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 있냐면 동쪽에 약사 유리광렬의 세계. 그래서 유리광세계도 동방정토. 그거는 이제 학군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쪽 가는 분도 있고 저쪽 가는 분도 있고 상황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디 한 군데로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냥 나는 쾌락적인 게 좋아. 먹고 노는 거지 무슨 놈의 씨. 인생이 공부야. 공부는 깨달으면 됐고 일단 즐기는 게 좋아. 이러면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극락이 꼭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극락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수행자들 입장이에요. 일반 제가인 입장에서 과연 극락이 좋은 걸까? 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한 번 정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마다 이상향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부처님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시간대에서 될 수 있고 그래서 과거, 미래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과거에도 시간이 훨씬 더 길었대. 그게 겁이에요. 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시간대의 부처님 다른 시간대의 부처님 그거는 과거하고 미래의 부처님 과거, 미래의 부처님 그다음에 다른 지방에도 있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을까? 다른 세계에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타방불 그래서 부처님이 겁나 많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다불이라고 합니다. 다불 그래서 삼세삼천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절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초에 삼천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삼세라고 하는 게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라고 해요. 삼세 그리고 이 겁은 진짜 겁나 긴 시간이에요. 겁나 긴 시간 저는 칼파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냐면 사방 한 심리대는 큰 바위덩어리가 있대요. 그런데 장수천이라고 하는 저 위에서 일종의 선녀 같은 사람이 하나 내려오는 거야. 백 년에 한 번씩 백 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아주 얇은 날개옷 같은 것을 입고 와서 한 번 그 바위를 스치고 올라간대. 그렇게 해서 바위가 다 달 때까지가 일 겁이래. 왜? 겁나 많다 그랬잖아. 그러한 그걸 이제 반석겁이라고 하는 거고 겨자겁이라는 것도 있어요. 겨자겁. 겨자겁도 비슷해요. 한 사방 한 심리대는 큰 창고가 있고 거기에 백 년에 하나씩 겨자씨를 넣는데 겨자씨를 이렇게 겨자씨가 씨 중에 제일 작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겨자씨를 잘 안 봐서 보통은 겨자씨, 망고씨를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때 제일 작은 게 겨자씨인가 봐요. 겨자씨인가 봐요. 그리고 제일 큰 건 망고씨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 겨자씨가 제일 작은데 그걸 백 년 하나씩 던져가지고 그 창고를 다 채울 때까지. 비슷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겁나 오랫동안. 겁나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거고 그 한 시간대에 과거 우리는 지금 현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거에 장엄겁이라고 하는 긴 시간대가 있었는데 그 시간대에 부처님이 몇 분이 나오시냐면 천분이 나온대요. 천불 나는 거지. 천불이 망 안에서 쫙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1번이 화광불이고 맨 끝번이 비사부불이에요. 천번째가. 중간은. 아니 다 있어요. 이름은 다 있어요. 우리가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삼천배 기도할 때 저 삼천불 명호경 갖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이름 부르고 절 한 번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 있다니까요. 있어요. 절에. 이렇게 하면 한 번씩은 다 부르는 거지. 그런데 그거 한 번 부른다고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비사부불이 누구냐면 이 비사부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과거 장엄겁. 과거 시간에 대한 명칭이에요. 장엄겁. 그리고 여기가 현재 현겁이에요. 현겁의 1번, 2번, 3번, 4번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인도는 칠진법하고 사진법 쓴다고 했었잖아요. 전체는 7분. 그 다음에 현재만 따지면 네 번째. 이렇게. 이렇게 아구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아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면 이 현재 현겁에서는 여기 보시면 구류손불 그 다음에 구나하모니불 2번 그 다음에 가섭불 3번 석가모니불 그 다음엔 누구? 미륵불 그 다음에 사자불 뭐 이런 부처님들이 쭉 있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지불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1번 1번 1,000번 외우고 중간에 못 외웁니다. 몰라. 이런 때 저걸 1,000분을 다 일일이 읽어줄까? 그러면 그러면 부따로도 진짜 오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3,000불 명호경이 저게 세트로 핫본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그건 요즘 만든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게 별행책이에요. 별도책이에요. 별도책 별도책으로 이렇게 분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불명경 이런 거는 막 10권짜리 이런 게 있어요. 저런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간적인 걸 나타내는 거고 미래에도 미래에도 부처님이 또 계신다. 1,000불 미래의 성수급이라는 시간대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광불이 1번이고 수미상불이 1,000번이고 이렇게 해서 1,000불씩 1,000불씩 참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합치면 3,000불 그런데 3,000불 중에서 다 모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저분들을 법당에다 모셔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중요한 분들을 그래서 그렇게 모셨을 때를 3,000불 3,000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계라고 하잖아요. 이 세계 할 때 이게 시간이라는 뜻이고 이게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 세 공간, 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3,000불 이러면 시간적으로 세 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측에 미륵보살 우측에 재화갈라보살 재화갈라보살이 누구냐면 연등불이에요. 연등불 연등불은 누구냐면 석보상절에 나오는 우리 국어책에 나옵니다. 국어책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선혜라고 선혜라는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구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연등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죠. 스토리는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거는 중학교 때인가 나올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소학교를 다니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학교나 이런 걸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과서에 지금도 나올 거예요. 지금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는 너무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굳이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연등부처님이 왜 중요하냐. 이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는 가서뿔 아닙니까. 이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연등부처님이 더 중요해요. 연등부처님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결정성이라는 걸 봤거든요. 너는 미래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 수기 수기 그래서 그때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게 딱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그냥 밋밋하게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요. 참 잘했어요. 그거 아니고 다음 번호는 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번호가 아니고 바로 다음 번호가 아니고 확실성만 가진 거지 번호표는 좀 늦어. 그리고 실질적인 다음 번호는 가섭부처님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봐봐 그냥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꼭 적합한 비유는 아니에요. 적합한 비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이해를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뭐야 김영삼 대통령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있어요. 그 밑에 그 다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죠. 제가 이 시절 안 살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맞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그때 이제 한참 어렸을 때 했었어요. 그리고 저 뭐야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저 뭐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연결 구조로 되어 있지만 대통령 제가 몇 대 대통령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1이면 2, 3 번호표는 이렇게 나가겠지요. 그런데 색깔로만 보면 색깔로만 보면 이분 다음에 이분이지요.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요. 이분 다음에 이분 이분 이지요.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같은 당 비슷한 색깔로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말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말고 또 다른 흐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 번호라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앞에 확실한 분 자기랑 같은 쪽 라인이 있는 거야. 거기서 중요한 게 연등 부처님 이예요. 연등 부처님을 재화갈라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이름으로 부를 때는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다가 딱 모셔놓고 양 옆에다가 당신 선배를 모실 수는 없잖아요. 이쪽에 선배를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로 격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이라고 안 하고 이럴 때는 재화갈라 보살 재화갈라 보살 연등 부처님하고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살로 부를 때는 재화갈라 보살 그 다음에 부처님으로 할 때는 연등불 이렇게 미륵 같은 경우는 같이 씁니다. 근데 재밌게도 미륵은 미륵불 미륵보살 그래서 보통은 왼쪽에 계신 분이 더 높은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보살을 양쪽에 모시면 이쪽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하는데 연등 부처님이 또 선배인데 왜 오른쪽에 있느냐 이건 시간이에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그래서 시간상에서 그러니까 여러 시간대 속에서 제일 중요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냐 앞쪽에는 재화갈라 보살 연등불 뒤쪽에는 바로 붙어 있어 미륵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봐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분을 계승한 건 아니야 물론 계승한 것도 있지 이렇게 순서로만 보면 계승되는데 꼭 당으로 보면 그건 아니지 하지만 이분하고는 바로 연결이 돼 있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명박 대통령을 하면 더 딱 적실할 것 같으네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바로 뒤에는 바로 연결이 돼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앞쪽은 한참 앞쪽하고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뒤쪽은 바로 바로 이렇게 그래서 다른 시간대 부처님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렇게 세트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세 분을 모셔요 그걸 삼세불이라고 그래요 과거세 과거세를 대표하는 연등불 현재 석가모니불 미래 미륵불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처님들을 타시불이라고 합니다 다른 시간대에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도 다른 시간대에 많은 부처님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거는 과거와 미래에 있다 그거는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말고 다른 데에는 없을까 보통 부처님이 한 분이 출연하시는 세계가 범천이라고 하는 조물주가 만드는 하나의 세계에 부처님은 한 분밖에 출연을 안 하신다 하는 각각의 이런 구역이 있어요 좀 속된 말로 하면 나하바리가 있다니까 종로의 김두한 동대문의 이정재 뭐 하듯이 이렇게 나하바리들이 있어요 그 한 세계가 어느 정도 범위냐면 한 범천이 만드는 세계 속에 부처님은 한 분이 계신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다른 세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에는 또 다른 세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인이 있을까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불교는 다른 세계 속에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저기 보시면 칼세이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면 지적 생명체가 우리만 존재한다면 그거는 공간을 낭비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에서 발표할 때 지구랑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진 별들 다른 건 모르겠고 지구랑 거의 비슷한 별은 아니지 행성이죠 행성 별에는 못 쌓이지 뜨거워서 태양 같은 게 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구 같은 거는 사실 잘 배들 안 해요 별은 빛을 내니까 보이는 거고 이거는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구랑 거의 유사한 행성들을 찾았어요 지금까지 총 몇 개 찾은지 아세요? 51개를 찾았다는 거예요 51개 그런데 여러분 그거 놀랄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랑 비슷한 환경이라는 의미는 우리랑 비슷한 식의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고 진화 체계는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꼭 우리 같은 식으로 진화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외계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계인이 인간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웃기도 않는 소리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진화 체계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외계인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지구들이 보고 생각한 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외계인도 인간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폭력적이냐 조금 더 우호적이냐 이티도 인간같이 생긴 데서 좀 배나오고 아저씨지 중년의 아저씨 그리고 목가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리언도 그렇고 프레데토도 그렇고 다 인간 형태에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가지고 표준으로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원래는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이 상상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비슷한 형태의 신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신이 완전히 존재한다면 완전히 다른 형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체계가 다르다고 가정하면 지구랑 유사한 데만 생명체가 산다라고 하는 건 웃기도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계산을 하면 최소 수천 개 이상을 생명체가 살 거라고 추정되는 별들만 수천 개가 이상 된대 별이 아니고 행성 수천 개 이상 된대 라는 얘기도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얘기해 드릴까요 이게 전 우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우주에 지구 같은 별 이런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행성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과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답이 있어요 망원경이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망원경이 얼마나 더 멀리 것까지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개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정해진 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한적으로만 딱 알 뿐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데도 많은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불교는 지구 말고도 다른 세계 속에 생명체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체들은 모든 생명체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행복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무슨 권력이 있고 다 필요 없고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세계 속에도 그런 행복한 세상 그 다음에 행복을 완성한 사람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타방불이라고 합니다 다른 세계 속에 있는 부처님 그래서 불교에서는 많은 세계 속의 부처님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면 동쪽의 약사열에 남쪽의 보생열에 보승 삼세삼천부라고 똑같아요 겁나 많습니다 그냥 이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이라는 분으로 끊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서쪽의 아미타불 북쪽의 불공성취 북쪽의 불공성취 그 다음에 중앙에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북쪽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저분을 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촉불 아촉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촉불 국경 이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아미타부처님은 원탑이 확실합니다 서쪽에서 서쪽 방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처님은 아미타부처님이에요 근데 동쪽에는 이제 약사열에가 대세인데 이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 약사열에가 안드로이드야 안드로이드인데 아촉불이 있어 애플도 있다니까 애플은 자기 자기 체제를 운영체계를 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겹치는 데도 있고 또 이런 쪽도 있어요 각각에도 또 있어요 그리고 상하로도 있고 입체적으로 보면 또 그 옆에도 있겠죠 지금 이거는 평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이렇게도 사선으로도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많은 세계에 많은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 그걸 이제 삼계불이라고 하는데 아까 저 세계할 때 개자를 써서 삼계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미타부처님 석가모님 부처님 약사열에 이렇게 모셔요 이렇게 모셔요 그리고 이때는 부처님만 세 분을 모셔 이때는 보살로 안 모셔 이거는 시간적으로 변화한다고 하기 때문에 보살로 모시는 거고 이거는 동시성이에요 세 분이 동시에 그냥 계신다라고 생각해서 세 분 다 부처님으로 모셔 그래서 이렇게 세 분 다 부처님으로 모시면 이거를 대웅전이라고 안 하고 대웅전은 대웅전은 한 부처님 석가모님 부처님을 모시고 양옆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두 보살을 모실 때 대웅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실 때는 대웅보전이라고 합니다 보자가 들어가요 대웅보전 이렇게 그래서 세 분이 다 부처님이냐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 부처님 두 보살을 모셨느냐 일불 이 보살을 모셨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보생렬애나 뭐 불공성취나 이런 분을 모시진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처님이 보통 대웅전에 대웅전에 위치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법식이 부처님이 보통 남쪽을 보도록 돼 있어요 남양건물이에요 남양건물 남양건물에서 남북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예불을 하고 뭘 하겠어요 부처님이 줄지어서 계시네 그러니까 남양건물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세 분을 모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을 보고 있다는 거가 중요해요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인도는 동쪽을 보게 해놓는다고 그리고 우리는 남쪽을 보게 해놓고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남쪽을 보게 해놓고 남쪽을 보고 어른은 무조건 남양이고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은 다 북향이에요 북향 그래서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임금도 남양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남면 남쪽을 보고 신하는 북면 제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패는 남면 그 다음에 재를 지내는 제사를 올리는 분들은 다 북면이에요 그래서 어른을 남쪽으로 위패를 남쪽으로 모셔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동백서가 가능한 거예요 동서로 배치가 된다고요 홍동백서가 아니고 남북으로 배치하면 제상을 이렇게 차린다니까 제상을 이렇게 차린다니까 그래서 그 방위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남쪽을 보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원칙이거든요 동아시아에서만 그래 동아시아에서만 그래서 그걸 원칙으로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좌우만 놓고 앞뒤로는 안 놔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앞뒤로도 놓습니다 그게 이제 만다라 같은 경우 만다라는 전체를 크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큰 탑 큰 탑 탑 안에도 탑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이렇게 넓으면 예를 들어서 네모난 탑이에요 네모난 탑이면 부처님을 이렇게도 모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탑을 도는 거죠 그리고 탑 밖에도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석탑 같은 경우는 밖에다가 이렇게 내분을 부조를 해놓죠 내분을 부조를 해놓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대승불교에 오면 누구나 부처님이 된다 그러니까 부파불교까지는 부처님이 되시는 분이 있고 못 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처님이 아니고 이상인격은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 오면 누구나 될 수 있어 단 시간이 좀 더 걸리느냐 마느냐의 차이에요 그래서 금생이 못되지만 우리 그거 있잖아요 무상기에 보면 내세득작불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다음 생 아니면 그 다음 생 언젠가는 될 수 있어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오냐면 본생당에 보면 3대 아승기검 3대 아승기검이 이 세 개예요 세 개 이런 식으로 큰 겁 세 개 3대 아승기검 동안 547생을 살면서 오살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게 되는 이유는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단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될 수 있으면 어떤 일을 벌어죠 다른 시간대도 부처님이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공간에서도 부처님이 될 수 있고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방불 타시불 합쳐서 말하면 다불신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불신앙 그리고 선택권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개통이 잘 안 맞으면 다른 부처님 쪽으로 줄을 서는 거죠 야 이쪽 건 잘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난 다른 쪽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갤럭시만 맨날 써야 돼 그러면 갤럭시 그런 적 있었잖아요 럭키 칫솔 럭키 치약 죽싸게 그것만 쓰던 시절이 있죠 선택권 한 개도 없었던 시절이 있어 그렇게 되면 좋으나 때나 죽으나 사나 그걸 쓰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야 그러면 내가 원래는 삼성 썼는데 삼성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애플을 쓸 수도 있는 거고 LG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게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익숙한 사람이 좋으냐 새 사람이 좋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웃어 그리고 불교의 공간관에서는 여기는 이제 시간관 삼세삼천이라고 하는 게 시간관이고 공간관에서는 공간관에서는 뭐가 있냐면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삼천대천이거든요 하나의 세계가 범천이 브라우마 신이 하나의 창조하는 게 1세계예요 이 세계 안에 부처님이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곱하기 천을 하면 이게 소천세계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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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갑다 하고 보세요 그냥 그런갑다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천을 하면 이게 중천세계예요 그리고 곱하기 천을 하면 대천세계예요 그러면 이 삼천대천 그래서 천천천 해가지고 삼천이라고 하는 거거든 삼천 그리고 오지락에 넓은 대천세계 그냥 우리 계산으로 하면 10억세계입니다 10억세계 10억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요 오우 10억이면 무지 많은 거 아닙니까 밤하늘에 별이 저거보다 훨씬 많아 훨씬 많아 그냥 많은 게 아니고 훨씬 많아 지금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별은 숫자가 늘어납니까 숫자가 당연히 늘어나 왜 과학이 발전하면 보는 시야가 커질수록 계속 늘어나 별 행성은 무진장 늘어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별이라고 하는 게 별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빛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빛도 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밤하늘하고 밤하늘이 까맣고 별들이 점점이 박혀있지 그렇지 않아요? 밤 안 봤어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요즘은 밤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별 진짜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수천,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면 밤하늘도 환할 수 있어요 왜? 별빛이 도달하지 않아서 아직 검은 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별빛이 다 도달하면 멀리 있는 별빛까지 다 도달하면 어느 순간에는 밤하늘 전체가 별빛으로 쫙 모자이크처럼 찍히는 거죠 지금은 까만 상태 속에 별이 이렇게 점점이 박혀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억 년이 지나 그러면 이 보이는 별 수가 더 많아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별빛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까만 공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빛은 계속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도달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점들이 모여서 결국 하얀색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우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들이 존재하는 게 우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과학하고 불교를 맞추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 맞춰놓으면 앞으로 100년 정도만 지나면 과학은 또 엄청 바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지구랑 비슷한 행성을 나사에서 찾은 게 51개다 51개다 100년 지나면 2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들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쪽으로다가 맞추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불교는 변화해야 되는 거고 그건 아니고 불교는 행복에 대해서 초점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과학은 사실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서로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바둑구단과 검도구단의 대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일치시킬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은 뭐냐면 과학적인 발전이 편리하지만 그것이 곧 행복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기 때문에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 행복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대과학에 그걸 맞춰놓으면 앞으로 100년 뒤에 불교는 다 어그러져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와 미래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다른 세계 속에서도 많은 부처님이 계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놓은 게 대승불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많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쉽게 다른 데서 들어보실 수 없는 그런 징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